1hp 갓 초보님 가자 초보님 드론 올려줄게 아우 감사합니다 드론 터뜨리면 돼요? 아우 그러지마 그러지마 어 깜짝이야 얜 왜이래 여기를 돌아다녀 인즈방 안에 둘 있어요 음 초보님 그 방에 아무도 없고 그 다음 밑에 봐줄게 그 다음 밑에 아무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아무도 없고 위치에 걸렸어요 그 유리 깼어요 유리로 봐라 나이스 점령지 안에 발키리 8hp 2hp 2hp 렌즈 스터디 있어요? 어? 안해 안해 야 깜짝이야 자 여러분 다 핑키를 하려고 했는데 오샤아 오샤아 들어와 보겠어 머리를 보이자니 뭐야? 형 펀드 줘 저기 갔어요 문에 가고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빨리 좀 늦게 줘 어디서 던지고 있는거야 아이씨 나 다 던져서 모르고 미안 체크하러 못돌았습니다 로밍 뒤에 떠있었어요 아이씨 안에 있는지 봐야겠네 안 보이는데 볼게요 도서기 안에 엎드리고 있어요 포기 부터기 우오 재단이 하나 재단이 있다 재단이 올라왔다 재단이 올라왔다 재단이 올라왔다 정신없다 정신없어 멍타뉴 있어요? 멍타뉴 있어요? 멍타뉴 있어요? 이쪽에? 아 주방 주방 어 부상이네요 부상 방패 두리고 부상인데 일단 기다릴게요 발손이 한다 주부님 어? 부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요 왔다 왔다 파슨이 도구를 끄세요 오케이 나이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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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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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잘했어요 대박이다 어? 오 잘했다 어? 오 잘했다 저 차포격 있어 네네 있어요 오케이 드루트가 죽게 저 그것도 있는데 엑소님 뚜둘게요 밑에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달자국은 보이는데 누가 더 탔냐? 아씨 딸피 그쪽이었어요? 내려갈게요 딸피야 딸피 침 뱉으면 죽어 나는 트랩도어를 깨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들어갈려 들어갈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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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여기 발자국 너무 많아서 못 가겠어요 오케이 내가 들어갈려줄게 옆방 침대방 쪽에 봐주세요 침대방 클리어 클리어? 침대방 쪽으로 들어가볼게요 침 뱉 엉 으음 피작되네 힘작 쏠걸 안 가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발자국 잠자리 용 부릴게요 저 드론 두개에요 구멍 들어오는데 바로 밑에 두 명 딱 두 개 하나 그냥 써도 되는데 아 멋졌다 저기 벽에 있다 저 드론도 확인해야죠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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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바로 안에 있어요 바로 안에 아 타이밍이 진짜 너무 안좋았다 타이밍이 초보님 반대쪽에서 보셔야 될거에요 ADS 두개 부수시고 나이스 오토바이 쪽에 하나 있다 차고 오토바이 쪽에 드론 꿀려보세요 드론 있으면 밴딘 오토바이 차고 쪽에 하나 있어 밴딘 오토바이 차고 쪽에 하나 있었어 밴딘 오토바이 차고 쪽에 하나 있었어 밴딘 오토바이 아 걸렸다 오 깜짝이야 저거 시체인가? 응 시체 오토바이 차고 쪽에 있었어 어디에요? 오토바이 차고 쪽에 있었어 오른쪽 오른쪽일거에요 오토바이 차고 아웃 동생이가 나이스 유튜브 하이 유튜브 하이 유튜브 하이 뭐 유튜브야 유튜브 하이 하민 여기가 잠시만요 일단 들어온 넥손님 아무도 없어 트위치 트위치 돌리고 있을걸 아무도 없어 여기는 안전략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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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지잖아.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좋긴 하죠. 근데 킬 욕심이 요즘 좀 생겨서. 아, 그래요? 4층에 누구 있어요? 다 있는데요. 4층에 아무도 없네요. 첫 군이. 하나 컷. 좋아. 여기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하나 더. 아이고. 잠깐만요. 확실하게 가자. 길이 막혔어. 길이 막혔어. 길이 막혔어. 길이 막혔어. 길이 막혔어. 갑자기야. 굿샷. 걸그러셔. 경위 막noon вариан mighty'res. 굿샷. 날씨진풍와 함께 살렸어. 이준 Central 김단fs lar. 알아 så said Fang로è fark homesнь MY 감사합니다.